1. 2. 2. 3. 2. 3. 3. 5. 5. 5. 5. 5. 어디 아파? 네? 어디 아파? 아 나 어제 백신 2차를 받았는데. 맞았어요. 많이 힘드네. 왜? 이런 차량을 잡지 말까 그랬어. 아니 그래도 미루기 싫더라고. 빨리 맞으려고. 우리 증상이 어떤가요? 증상이 전날 한 소주 한 3병? 3병 먹어. 3병 먹으면 숙취 있잖아. 최악이잖아. 3병 숙취에 4병 숙취는 아니야. 선배 3병이나 먹었어? 아니. 소주 3병 못 먹지. 뭐야 갑자기. 먹어봤다는 거잖아 그 말은. 어렸을 때. 어렸을 때 3병 안 먹어봤어요? 나 절대 못 먹어 나는. 한 병 반이면 나 완전 개깔라대거든요? 저도요. 멍치지 마. 아니에요. 어렸을 때 왜 최... 그게 아니라. 최채 맛이야. 저 진짜 많이 웃기지 마세요. 너무 힘들어요. 웃는 것도. 2병까지는 힘들어. 그리고 한 병 반이 딱 좋은 거야. 어느 날 약간 대화가 즐거워서 2병까지 마신 날 있잖아. 그러면 술이 나를 막 내가 선택해서 먹은 술이 아니라는 얘기죠. 어차피 내 몸에 물리적으로 들어갔잖아 3명이. 원래 일의 성격? 아니 3명이나 먹었으면? 다음날 숙취 어때? 완전 너무 힘들잖아. 죽고 싶다. 지금 그 느낌이야. 항암은 무슨 느낌이었는지 알아? 항암 얘기해도 돼? 응. 항암은 무슨 느낌이었냐면 오늘 많은 얘기 하시네. 소주 3명 먹고 힘들어 완전 숙취. 거기에 몸살 감기 왔어. 거기에 떡 먹고 체했어. 근데 길 가는데 누가 나를 밟았지. 항암. 항암은 그 느낌이었어. 그러니까 결론은 아프지 말아야 돼. 그러니까. 나 오늘 갑자기 좀 센치해지네. 그러니까 형님 오늘 약간 청순 여배우 느낌으로 오늘 컨셉 좀 얘기해 주세요. 컨셉은 원래 시인이었다가 여배우가 된 여자. 가을 여배우. 오늘 어디 어디 가 있어요? 성규. 성규 주고 네. 전참치 가면 현무도 있고 영자 언니도 있으니까. 좀 예쁘게 찍어주세요. 가을 여배우래요. 가을 여배우 추다 선물 돌리는 거 같아요. 저기 있어. 그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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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규야 성규야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? 다이어트 했어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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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너무 예뻐졌다 진짜 감사합니다 16kg 뺐다 근데 성규야 왜 왔냐면 그러니까 누나 어쩐 일이지 이 아침에 이거 만재오 공부 스터디할 때 입으라고 그래서 누나 이거 주endo 왔어 너가 또 우리 출연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우리가 이렇게 짧게 하고 갈 애들은 아니거든 이왕 오가니까 공부에 있을게요 빨리 치고 보내려고 하는데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. 그러면 더 있어요? 주인이 처음부터 다시 입어주시면 되겠어요? 패션업을 하다가 지금 패션업을 하잖아 상이와 이 실밥이 세트야 색깔이 하지만 내 매니저도 아주 패션업을 해 청자켓에 블랙 마스크에 깔끔한 이미지 진짜 역시 장성규다 와 이것 봐 연예인들 이 구찌 슬리퍼 이거 약간 플렉스 있지? 짜비예요 잠깐 얘기 좀 할까? 어디서? 저 방에 잠깐 들어갈까? 여기? 아 우리 성규 네가 저번에 경제를 알려줬잖아 그게 너무너무 진짜 반응이 좋았던 거야 너 바쁠 테니까 빨리 얘기할게 네 뭐해요 또 어려운 거 많은 만재님들이 되게 아 나 얘기하겠지 그런데 너 얘기하기에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마 카메라 세대 앞에서 까기도 쉽진 않을 거야 까고 있네 수학을 줘 우리가 지금 초등 수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장수원 교수님한테 너 저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성규야 잠깐만 성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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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바지를 왜 바지를 왜 성규야 잠깐만 고무실 바지 성규야 잠깐 미안해 나 못 봤어 나 안 봤어 걱정하지 마 나 안 봤어 수학선생이 좋은 분들 많은데 좋은 분들은 많지 형무용도 엄청 잘 가르치시던데 형무용도 오늘 만날 거야 아 진짜 상진이도 만날 거야 아 셋 중에 한 명만 걸리면 아니 아니야 셋 다 할 거야 셋 다 성규가 착해 그리고 애가 뭐라 그러지 기쁨이 있어 근데 성규야 너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아니요 전 너무 아니 진짜로 괜찮아 우리 그거 할까요 게임을 할까요 어 사다리 타기 같은 거 할까 아 그럴까요 갈바이브는 좀 너무 즉흥적이니까 사다리를 제가 그려서 너무 재밌다 누나가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제가 아무렇게나 그릴 테니까 네 자 일단 이따가 현무랑 상진이도 이걸로 하자 아 좋아요 무턱대고 부탁하는 거 너무 미안해 아세요 냉정하게 이 결과를 따를게요 이게 그래야 시청자분들도 좋아해 아 진짜 나도 그쵸? 마지막에 내가 한 주 들 수 있게 안 보고 안 보고 그거 이제 아니 하나 드시면 돼요 봐도 돼요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말하는 거 뭐예요 지금 안 해봤어 이거 땅따먹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없는 거고 자 이제 고르세요 오케이 이제 제가 고르면 되죠 네 청청밥스 네 자 제가 가겠습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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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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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야지 아니야 아니지 여기서 일로 가야지 아니야 아니야 이 선은 이렇게 가는 거야 너 진상이야 봐봐 여기서 이 선이 여기서 만나지 그럼 여기서 꺾이는 게 인지상정인데 X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야 X 없이 한 번만 다시 해서 그때는 정말 지저분하지 않게 받아들이자 오케이 자 감독님 전 이제 이거 안 보고 수락 거절을 쓸 텐데 수 거 수 거 그러면 거주 거주 이 선택이 어떤 걸 걸arlosinger 가보십시오 자 다 잠린 건가 근데 아픈네, 왜? 끊자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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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볼일 다 볼일 다 봤으니까 네 선택인 거 그쵸 아니 요즘에 진짜 제가 재수가 없어 요즘에 뭐가 안 풀려 그냥 저희 구독자 만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구독자분들 그렇게 돼서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을 어디까지 보낼 생각에 안녕 나의 사업자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스포패티 BMW 잡대 누가 돈 많이 벌었네 아니 얘기 좀 해 얘기 좀 해 뭐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네 아니 어디 승차 가면 어때요 한 번도 안 타봤네 얘도 BMW야 얘네 왜 이렇게 타고 왜 이렇게 차를 타지 아니 연봉 많이 받나봐 요즘 애들은 돈을 무리해서라도 차를 좋은 걸 타다 우리 변진석 피디님도 BMW 그럼 로건 피디님 저는 물려받은 국산차 타고 있습니다 원래 저 나이는 저게 정상이잖아요 지민 피디님 왕? 차가 없고 성루 피디님 아우디 아니에요? 아 좀 더 해주세요 아니 자기는 보면 나는 나리가 다르다 분위기만 봐서 피코 타는 줄 알았어 컴퓨터 다 아이디안가 어 폭로전이 또 진짜 진짜 나 왜 이렇게 2인간은 또 약정자 피코 같지 아니 말 얘기해도 돼 나도 제네시스 한 대 있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93년도부터 일했어요 고등학교 일하는 때부터 내 친구들 공부할 때 혼자 막 노동하고 일했다고요 연기심이 오래 해가면서 그러면 그 차 못 타겠어? 하하하하 갑자기 요풍에 대해 일로 와주세요 아우디 아우디 아니 사람이 여기 아니 지금 얘 제일 그렇게 그게 아니라 여기 자본주의 국가야 그렇지 않아? 왜 그렇게 어떤 걸로 해? 하늘 좀 봐봐 하늘을 갑자기 왜 봐 하늘 너무 멋있지 않아? 됐어 아우디가 더 멋있지 뭐 하늘이 더 멋있지 하늘이 더 멋있지 하늘이 더 멋있지 하늘 너무 예쁘잖아요 하늘 너무 예쁘잖아요 하늘 가 여기 아까 있었잖아 하하하하 영혼이 없어 내 백신 맞고 아까 성규가 거절 수락에서 수락했잖아 그때 반짝 애가 좋아지고 갑자기 아픔이 사라졌다 지금도 괜찮은 거 같은데 그래갖고 지금 나왔다가 이거 이제 아우디 얘기 듣고 약간 지금 다시 아파 하하하하 추석에 이 하늘이 좋다 이거 해줄래 하하하하 아니 왜 멘트까지 자기가 살쪄보네 아니 추석이 자연스럽게 해 나는 오늘 하늘 뭐 그냥 그래 아니 오늘 월요일 날 나가는 거니까 내가 좋으면 내가 얘기할게요 뭐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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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추석이라 그런지 하늘이 더 너무 좋네 가을 하늘이네 하하하하 아우 너무 예쁘다 하하하하 아니 나는 원래 이런 빨간 속수를 좋아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아웅 세상에 한번 들어가보자 아니 여기 오니까 뭐 그냥 너무너무 분위기가 아